이 생검은콩, 이것도 실제 생체이용률은 0이고 거기다가 이 분리대두단백도 실제 생체이용률은 0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두단백은 정말 그냥 안 먹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근성장에 더 낫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있으니 대두를 비롯한 식물성 단백질이 성분표상으로는 이론적으로 종이상으로 좋은 단백질 공급원처럼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은 동물성 단백질 혹은 식물성 단백질같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단백질이라고 퉁치는 말이 왜 문제가 많은지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과 어떻게 다르고 왜 식물성 단백질은 잘 찾아봐야 동물성 단백질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혹은 프로틴이라고 하면 당연히 많은 분이 자동적으로 고기를 떠올리시는데요. 영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고기에 단백질이 많다는 것은 잘 아세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게 꼭 고기가 아니어도 이런 영양성분표에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게 다 똑같은 단백질인 줄 아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오해할 수밖에 없게 쓰는 거를 허락해준 식약처나 정부가 잘못한 것이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성분표의 주인공은 바로 그 악명높고 끔찍한 닥터유의 단백질 바 성분표예요. 단백질 바 인데요. 이름 자체가. 원지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단백질 바에는 땅콩, 아몬드, 분리데도 단백. 얘네 3개가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콩, 아몬드, 콩을 넣어놓고 지금 개당 단백질이 8g이라면서 3개당 계란 4개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마치 단백질이 그램수만 채우면 끝인 것처럼요. 그런데 단백질은 성분표에 그냥 단백질로 나온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아예 그 퀄리티가 다른데요. 이 표는 왼쪽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원에 결핍된 필수아미노산을 나타내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을 일컬어 필수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은 음식으로 꼭 먹어줘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원은 이런 메티오닌, 라이신, 트리프토판 같은 필수아미노산들이 뭐 하나라도 결핍된 경우가 절대 다수고 또 필수아미노산이 아니라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닌데 나머지는 그냥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합성할 수 있다고 그냥 전혀 먹어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데 다른 콜라겐 단백질들부터 해서 함량 미달인 게 식물성 단백질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퉁쳐서 불러서는 안 되고 식물성 단백질은 말하자면 불완전하다,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물성 식품, 동물성 단백질은 전부 완전 단백질이에요. 필수아미노산은 물론 비필수아미노산까지 모든 아미노산이 소화가 쉽고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올바른 비율과 풍부한 양으로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단백질 바가 감히 달걀과 단백질 양을 비교했죠. 달걀은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동물성 식품을 포함해 웬만한 단백질원 중에서 가장 아미노산 프로필이 좋을 정도로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 그램수가 똑같다고 이거를 퉁치는 거는 거의 사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표는 지금 이 위에 나와있는 식품들의 단백질 1g당 필수아미노산들을 밀리그램으로 나타낸 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유나 달걀이나 소고기나 당연히 밀쌀 대두에 비해서 아미노산이 높지만 어? 생각보다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싶은 분이 있으실까봐 상기시켜 드리자면 식물성 단백질은 같은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얻으려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밀이나 쌀은 아시다시피 단백질 함량이 각각 10%에서 7% 안팎인데 그것도 그냥 그 밀알과 쌀 아래 그렇다는 거지 걔네들을 생으로 우리가 그냥 우적우적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얘네를 빵이든 국수든 만들고 수제비를 만들든 또 밥을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 최종적으로 조리된 식품의 단백질 함량이 햇빵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돼요. 터무니없이 낮아서 우리가 쌀에서 단백질을 먹겠다고 소고기랑 뭐 한 40밖에 차이 안 나네 해서 쌀로 단백질을 먹겠다고 하고 밥을 많이 먹다가는 진짜 탄수화물 폭탄에 칼로리 폭탄으로 살만 엄청 찔 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 고기는 보통 익히면 수분이 오히려 있던 게 감소하면서 단백질 함량이 30%가 넘어가죠. 부은 고기 100g이면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밥으로 먹으려면 햇반 6개를 먹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대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콩은 어떻느냐 단백질 함량이 이거는 자연적으로도 훨씬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두는 실제로 성분표상으로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음식이에요. 황함이 아미노산이 여기 메티온인가 시스테인이 다른 단백질 급원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는 해도 다른 필수 아미노산은 웬만한 동물성 단백질과 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백질이 아닌 아미노산이라도 이렇게 성분표에 그냥 띡 나와 있는 것과 실제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동화를 하고 생체 이용이 가능한지는 또 아예 다른 얘기예요. 이 표는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라고 단백질을 먹었을 때 얼마나 변으로 다시 나오지 않는지 우리가 생체 이용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변으로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다 또 필수 아미노산은 얼마나 잘 들어있는지를 수치화한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음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르친, 검은콩, 땅콩, 글루텐 모두 단백질 효율과 여기 단백질 효율과 생물가 총 단백질 이용률이 정말 바닥이라서 이 점수가 동물성 식품에 비해 엄청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수치로 보면 여기 이게 소이 프로틴 대두 단백질이잖아요. 대두 단백질이 다른 모든 동물성 식품에 비해 단백질 효율도 떨어지고 생물가랑 총 단백질 이용률이 다 떨어지는데도 이 점수가 1.0으로 최고점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일인데 되게 이제 이상한 일인데 동시에 이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 이 PDCAAS 점수는 그 자체로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이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가 그거를 변으로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이용했다고 가정을 하는 수치로 산정 방식상 이런 단백질 식품들의 항영양적 인자와 소화 저해율을 고유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박테리아가 먹어치워도 우리는 이용했다고 여기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식품들의 단백질 품질을 과장해서 나타나게 돼요. 전화로몬 뉴트리션지에 실린 이 논문이 바로 그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 줄여서 PDCAAS가 식물성 단백질과 같이 항영양소와 소화 저해 인자가 많은 단백질 품질을 측정하는데 크나큰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논문의 초록을 보면 PDCAAS 점수상으로는 84에서 92%라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겨자가루가 실제 단백질 생체 이용률은 0이고 마찬가지로 PDCAAS 점수가 45에서 72로 꽤 쓸만한 생검은 콩 이것도 실제 생체 이용률은 0이고 거기다가 대두 단백질을 가공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면서 소화를 방해하는 섬유질도 빼내고 각종 항영양소도 열심히 제거한 분리대두 단백도 실제 생체 이용률은 0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다가 여담이지만 흥미로운 것은 살균한 탈지 우유도 단백질 생체 이용률이 0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계속 강조 드리다시피 우유는 설균하지 않고 지방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드셔야 되고요. 이 단백질이 워낙 연약해서 고온으로 가공이 들어가면 이렇게 다 망가져서 식물성 단백질이나 비슷해져요. 아무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던 대두 단백질 이거 왜 0%냐 왜 이 모양이냐 하면 제가 어째서 건강식품이라 추앙받는 대두가 실제로는 극도로 위험한 독성식품인지 자세히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 제가 링크 걸어드리는 거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간단히만 영상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미 여러 무작위 대조 시험들에서 운동 후 콩 단백질의 섭취는 운동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걸 넘어서서 차라리 안먹느니만 못하다고 혹은 이미 고기를 적당히 먹고 있으면 대두 단백은 정말 그냥 안먹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근성장에 더 낫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있으니 대두를 비롯한 식물성 단백질이 성분표상으로는 이론적으로 종이상으로 좋은 단백질 공급원처럼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두가 왜 이러냐 대두가 그야말로 식물계에서 정말 대단한 양의 독소와 항영양소의 집합체라서 그런데요. 이게 단백질과 탄수화물 소화유소 저해죄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힘들고 압력조리를 해도 파괴가 안 되는 강력한 렉틴들은 장점막에 구멍을 내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소화의 문제를 나타내게 되고 또 내가 먹은 음식 속 미네랄을 훔쳐가는 피트산 그리고 먹은 음식의 미네랄도 훔쳐가지만 우리 몸속으로 침투해 우리 몸속 미네랄도 다 훔쳐가고 또 우리 몸 곳곳에 박혀가지고 신장결석이나 다른 갑상산 저하나 염증을 일으키는 깨진 유리조각 같은 옥살산염 거기다 화륨 점정으로 진짜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들어있는 제노에스트로겐 이 이소플라보는 호르몬을 강력하게 교란해서 갑상산성 기능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뜨리고 성호르몬 밸런스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래요. 이외에도 콩은 대두는 정말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요. 어찌 됐든 제가 곡물이나 견과류, 콩류, 혹은 해바라기씨나 치아씨드 같은 식물의 씨앗들이란 그 식물의 자식새끼니까 식물이 그걸 못 먹게 하려고 가진 보호막을 여러 겹으로 쳐놨다는 거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를 했었죠. 다만 대두는 이중좀 그런 씨앗들 중에서 좀 더 극당적인 예이고요. 모두 다 대두처럼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대두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것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여기 대부분과 특히 이 단백질 소화유소 저해제 소화유소 저해제들은 웬만한 씨앗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의 뱃속에서 배나 불려주려고 걔네들이 사는 게 아니고 소화되지 않고 빠져나가서 싹을 틀고 또 자기 삶을 이어나가려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화유소 저해제뿐만이 아니라 씨앗들은 소화에 저항하는 단백질과 렉틴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의 흡수율과 생체 유용률이 그래서 그렇게 낮은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글루텐도 밀이라는 식물의 씨앗에 들어있는 난소화산 단백질이자 렉틴인데 써도우로 우리 대신에 각종 박테리아랑 혐오균들이 장시간 발효를 하면서 대신 먹어치워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0.25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발길질을 하고 뿔로 들이받고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해도 죽어서는 그 몸속의 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아미노산이 소화가 쉽고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올바른 비율과 풍부한 양으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딱 알맞은 완전 단백질인데 반해 식물성 단백질은 대다수가 필수 아미노산 및 비필수 아미노산이 몇 종 결핍되어 있고 또 퀄리티도 떨어지고 탄수화물과 지방 대비 단백질의 함량이 낮아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훨씬 많은 칼로리를 먹어야 하면 물론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각종 항영양소와 독소의 작용으로 소화 흡수가 매우 어려워서 생체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적인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러므로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우수하고요 그램 대 그램으로 비교했을 때 서로 아예 다른 식품이에요 그게 데드 단백이든 완두콩 단백이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단순하게 영양성분포에 똑같이 단백질이라고 쓰여있다고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전 사실 그나마 그 쓸모도 없는 영양성분표들은 애초에 싹 다 없애버리고 원재료명을 더 강조해서 폰트 크기도 더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영양성분표가 없어질 수 없다면 앞으로는 지금처럼 식품회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사기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고 원래 의미를 잘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잘 부탁드려요! state Ireland